먹을 게 왜 이렇게 많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치킨도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선 그 손에 든 치킨부터 내려놓는 게 어때? 싫어! 먹을 거야! 뭐? 5kg를 뺀다고? 일단 그 손에 든 치킨부터 내려놓는 게 어때? 자 이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이 표현은 약간 너 그러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I think you should로 시작을 해요 I think you should 일단 I think는 내 생각에는 말이야 뭐뭐인가 좋은 거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을 때 쓰는 표현이죠 I think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You should put down the fried chicken first You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해 약간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할 때 권유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Put down은 뭐예요? 내려놓다 라는 뜻이죠 뭘 내려놔요? 닭 자 보통 우리가 닭을 치킨이라고는 하지만 먹고 있는 닭은 어떤 종류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닭이라고 하면 보통 프라이드 치킨을 얘기하죠 맛있겠네요 군침이 도는데 Put down the fried chicken 이라고 하시면 돼요 Put down the fried chicken Put down the chicken 하면 진짜 아 닭 소리가 아닌가요? 어쨌거나 진짜 닭을 들고 있는 거고요 Put down the fried chicken 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선 이라는 표현은 맨 뒤에 first 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당신은 뭐뭐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치킨을 내려놓는 게 그 프라이드 치킨 말이야 우선 이 순서인 거죠 인정 anarchícia 띱 띱 띱 수 Pois 이 Rome 띱 파희 에 포 띱 외 subs I think you should put down the fried chicken first. I think you should put down the fried chicken first.